희아! 엄마 밀어! 너 이게 뭐하는 짓이야? 누가 인형을 던지라고! 아, 질문을 하라고 했지. 희수 이리 와봐. 희수 화났어? 어. 희수 화났구나. 왜? 몰라. 몰라? 왜 이렇게 할 말이 없지? 하라는 건 했는데. 뭐가 문제인 거야? 지금 보고 웃으시는 엄마들은 다 똑같은 경험이 있으신 거예요. 부모를 봤어요. 부모에서 아이하고 대화를 하래요. 근데 이제 대화를 하려고 앉았어요. 뭘 물어야 될지 모르겠어요. 어떻게 해야 돼요, 선생님? 그렇죠. 이게 되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. 특히 이제 부모님이 자기 표현을 잘 하지 못할 경우에는 애들 보고 배워가지고 되게 못해요. 특히 아이들은 야단 맞을 것 같거나 자기한테 좀 불편한 감정 혹은 좀 안 좋은 거 누가 밉거나 싸웠거나 이런 부정적인 어떤 일이나 감정에 대해서 표현할 때 아이들도 굉장히 많은 용기가 필요해요. 그래서 말로는 못하겠고 괜히 저렇게 행동으로 괜히 신발을 확 벗어던진다거나 괜히 엄마 미워하거나 흠! 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. 그래서 이제 부모님은 이제 그럴 때 그것만 봐도 우리는 다 알아요. 엄마들도 화나면 설거지할 때 괜히 쿵쾅거리면서 하고 혼자 쿵쾅거리고 하고 아빠 서류 가방 던지고 막 이거 다 하잖아요. 다 나 화가 났어요. 나 지금 좀 힘들어요. 또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나는 힘든데 이거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라는 신호예요. 그래서 부모님은 말뿐 아니라 아이의 행동 그러니까 언어적인 것뿐 아니라 비언어적인 메시지까지 조금 관찰해서 아이의 마음을 좀 읽어주는 게 필요한데 우린 이럴 때 이제 특히 처음 말은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질문보다는 진술문 형태로 해라 라고 하세요. 진술문이요? 그러니까 서술문 그러니까 질문은 물음표가 들어가서 말꼬리가 올라가서 약간의 공격적인 형태를 띄요. 또 특히 딱 봐도 화난 게 분명한데 화났어? 이거는 저거 뭐야? 뭐 이런 생각을 갖게 하니까 그런 거 말고 오히려 이 아이가 대답을 안 해도 괜찮은 거 질문은 꼭 대답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런데 진술문 오늘 표정을 보니까 오늘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었나 보네 이건 얘가 답을 안 해도 돼서 일단은 아이가 좀 마음이 편해요. 그리고 우리는 누구나 슬프거나 화가 났거나 할 때는 다 위로가 필요한 거라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부모님은 부모님의 태도 목소리 톤 표정 같은 것들을 최대한 부드럽고 관대하게 해주셔야 돼요. 똑같은 말도 이런 진술물도 표정 보니까 화난 것 같네? 이거랑 너 화났냐? 이거랑 정말 얘기하기 싫게 그럴 경우에는 우리 아들 표정 보니까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보다 이거는 되게 달라요. 그럼 아이는 일단 어떤 느낌이 드냐면 좀 야단 안 칠 분위기야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. 그런 다음에 바로 말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여운이 너무 중요해요. 좀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구나 라고 하고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좀 바라본다거나 이렇게 어깨를 두드려준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엄마한테 좀 말해볼래? 너가 좀 속상한 일이면 엄마한테 말하면 좀 더 기분 나아질 수도 있고 같이 좀 풀어야 될 일이면 엄마가 도움이 될 수도 있거든 해봐요. 이때도 너무 많은 기대는 하지 마세요. 만일 그 아이가 지가 많이 잘못을 한 거라면 입대기 많이 어려울 거거든요. 그래서 아이가 가만히 있으면 엄마는 또 다독거리면서 지금은 좀 말할 기분이 아닌 것 같구나 아니면 아직 좀 말할 준비가 좀 덜 된 것 같구나 그렇게 얘기해 주시고 그래 너가 언제든지 엄마한테 말하고 싶으면 엄마한테 말해 라고 하시는 거예요. 강제적으로 너 말해 왜 그러는데 너 그랬어 저랬어 찌르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. 어른하고도 똑같은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리고 나서 엄마가 딱 일어나다가 다시 딱 반전이 주냐 딱 돌아오면서 그래도 엄마가 우리 아들 한 번 꼭 안아줘야겠다. 우리 아들이 기분이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되게 많이 안 좋아 보이거든 하면 아이는 엄마 완전 내 편인 것 같아. 내가 좀 잘못해도 엄마가 내 말을 들어줄 것 같아 하면서 엄마 있잖아 요거를 하면 잘 들어주시면 되는 거죠. 몰라 싫어 대답 안 해 이런 거에 기저에는 앞으로 발생할 일이 확실하지 않은 두려움이 깔려 있는 거네요. 대개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냐면 너 왜 그래 말해봐 너 싸웠어 싸웠어 또 싸웠어 요거 하니까 괜히 말했다. 선생님 말씀을 제가 들으니까 제 고민을 막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니까요. 마음이 편해지고 따뜻해지는데요. 근데 이렇게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울음으로써 감정을 표현하기도 하는데 약간 나이가 조금 더 들게 되면 뭔가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아빠 안 놀아 이러면서 나 화났어 이렇게 표현을 한 다음에 이렇게 방문을 쾅 닫고 이제 나간다든가 혼자 있으려고만 이렇게 하는 시간이 있는데 4살 어린이도 화나면 방문 닫고 들어가버리더라고요. 정말 놀랐어요. 충격이었어요. 이렇게 신경질을 부리는 경우 엄마가 그러잖아요. 저 안 그러잖아요. 이렇게 신경질을 부리고 얘기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? 이럴 경우에도 우리도요. 어른들도 가끔 속상하고 화가 나면 시간이 조금 필요해요. 가끔 혼자 있고 싶을 때도 있어요. 특히 나를 좀 무심하거나 반하게 하는 사람과는 더더욱 같이 있고 싶지 않잖아요. 어른도 그런데 애들은 더 그렇거든요.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는 해주셔야 될 거고요. 그리고 많은 부모님들이 쟤 왜 저런데?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. 그래서 저한테 오셔서도 애 기분을 정말 모르겠어요. 쟤 왜 자주 삐지고 맨날 징징대는데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. 이런 얘기를 해요. 애 그런데 모르는 거 없어요. 애들은 약간 단순한 면이 있어서 우리가 얘만 조금 잘 들여다보면 인과관계가 탁 나와요. 엄마가 아니면 블럭 조립하는데 아빠가 다 해가지고 얘는 화난 것일 수도 있어요. 그리고 아빠가 막 면박 주고 야, 이거를 왜 그걸 못하냐? 이런 거 해서 그래서 화나는 것들을 어른 생각에는 별거 아닌 거에 화났다고 생각하지만 애 입장에서는 되게 클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냥 이제는 무심해 쟤는 왜 저래? 이렇게 생각하는 습관 좀 버리시고 한번 왜 그런가? 전후 관계만 좀 따져봐도 아, 얘가 이래서 이랬구나라고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블럭 같은 거 이렇게 놀 때 봐도 애가 이렇게 블럭을 하다가 좀 안 되면 이러다가 블럭이 나쁜 블럭 하면서 가요. 선생님 저희 집 CCTV다. 엄마는 또 왜 해? 뭐 이거 하고 블럭이 뭐 나쁘어? 무슨 죄야, 무슨 죄야 블럭이. 그런데 쟤만 보면 뭐냐? 아이고 블럭이 그냥 네 맘대로 잘 안 돼가지고 좀 속상했구나. 이거라는 거예요. 그렇게 하게 되면 아이가 응 하면서 주저앉아서 다시 하는데 블럭이 나쁘긴 아이고 저거 사주나 봐라 그러면 방으로 들어가는 거죠. 우리가 또 주의깊게 생각해 봐야 될 엄마의 실수가 있습니다. 화면 보시죠. 희수야, 엄마랑 놀이터 갈까? 놀이터? 응, 놀이터. 좋아, 싫어? 좋아.